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철희입니다. 오늘 케이스 내용은요. 성적으로 연결되는 해석 공부 방법이에요. 학생들 다 알고 있어요. 영어의 망고 불변의 진리 공부 방법 첫째, 어휘에 운다. 둘째, 해석 제대로 한다. 셋째, 문제풀이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해석을 사실 얼렁뚱땅하면서 해석 제대로 못해요. 얼렁뚱땅하면서 그냥 문제풀이로 곧바로 넘어가는 학생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자기가 망고 불변에 선생님 전 언제나 100점입니다. 전 시험 못 봐도 95점은 나와요. 이런 학생이라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자, 이거 제 케이스 안 보시고 됩니다. 제가 확고하게 90 중반 이상이면 그런데 이런 학생들 있죠? 90을 왔다 갔다 해요. 안정적인 1등급이 아니에요. 자, 특히나 안정적인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의 이제 오해의 착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나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아, 그럼 저 고난도 문제만 틀려서 그래요. 저 이런 유형편만 공부할래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러시다가 수능에 또 89점 나올 수 있어요. 아,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그 다음에 보나 마나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2등급 학생 반드시 해석 깔끔하지 않고요. 3등급 학생 더 당연하죠. 해석 속도까지 느리고요. 깔끔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4, 5등급인 학생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어휘를 너무 모르니까 해석까지 같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누구나 알아요. 아, 해석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아는데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모르고요. 만약에 누군가한테 배웠으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배웠다고 성적 올라가나요? 절대 아닙니다. 배우고 나서 익혀야 돼요. 자기가 실제로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지 되는데 자, 일단 제가 해석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와 언제까지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드릴게요. 작년도가 영어 절평 첫 해였죠. 절대평가 첫 해인 2017학년도 작년입니다. 6월, 9월 수능 분석 제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수능 분석한 거를 이제 6월도 찍었고 9월도 찍었고 수능도 찍었으니까 이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영어에 충실한 글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썼냐면요. 작년에 절대평가로 변하고 나서 6월, 9월 수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3월 서울시 교육청부터 10월달 교육청까지 모든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가 30% 중반이 나오는 한 문제 정도였어요. 나머지는 정답률이 40% 위였습니다. 전부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의 문제 패턴이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정답률 20%짜리도 막 나왔습니다. 정답률 20%짜리 문제는 어떤 정도의 문제냐면 해설지를 봐도 답을 못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정답률 21, 23% 정도의 문제는 이건 해설지를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논리적인 글이거든요. 영어를, 영어 실력을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라 사람의 속대말로는 국어 비문학 능력이에요. 국어 비문학을 잘해야 근데 그걸 스펠링을 영어로 쓴 거예요. 영어로 써서 맞추게 하는 문제였어요. 20% 문제들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답률 자, 작년 모든 문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정답률 30% 중간짜리가 하나씩밖에 안 나왔어요. 그게 넘버 1이고요. 정답률 가장 낮은 2등부터는 싸그리 정답률이 40% 이상이라는 얘기가 해석이 되었으면 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절대평가거든요. 옛날처럼 4%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난이도를 구분하는 문제가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아,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의 포인트가 영어에 충실하구나. 정말 영어 능력을 물어보는 거였구나. 옛날처럼 철학적 능력, 논리적 전개 여러분들 혹시 해설지도 읽어보시면 알아요. 6월, 9월 수능 아니면 교육청 장료 문제를 논리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걸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해석이 되면 답이 나오게끔 만들었던 문제들이에요. 진정으로 영어에 충실하게 나왔던 문제예요. 다른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절대평가 이유로 바뀐 트렌드 옛날처럼 킬러 문제 잡는 것처럼 제가 감이 좀 세게 말할까? 스튜피드한 방식이 없습니다. 선생님 저 20% 문제 풀래요. 하세요 마음대로. 시험이 안 나오는 거 공부하시는 거니까. 절대평가에서 바뀌고 나서는 그런 글 안 나오거든요. 작년 거 한 번 메가스에 사이트 들어가셔서 오답률 랭킹 한 번 쭉 읽어보세요. 가장 어려웠던 게 30% 중간 하나예요. 이거는 30% 중간 하나라고 하는 건 해석되면 해석이 좀 어렵게 나온 거 맞아요. 밥은 찰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어휘와 해석 능력이 그것도 정확성 중요한데요. 자 이제 문제는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은 속도까지 문제죠. 선생님 저 해석 속도가 너무 느려요. 물론 2등급인 학생들 중에도 속도 느려는 있습니다. 어휘하고요. 제대로 된 해석력만 있어도 1등급 정도 나오는 건 맞아요. 이 시험이 절대 등급제는 3점짜리 3개를 틀려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 순서 삽입 중에서 대놓고 세 문제는 찍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건 자기의 실력으로 풀어도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죠. 안정적인 1등급이 아닌 학생이에요. 아예 95점 이상인 학생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안정적인 1등급이 아닌 학생들부터 쭉 밑으로 옵니다. 특히나 1등급 언저리인 학생들이 지금 요즘에 킬로 문제 잡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킬로 문제는 국어 수학을 하시는 거고요. 절대 등급제에서 영어는 20%짜리에 실제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거기에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그 시간 있으면 수학, 국어를 하세요. 정말로. 해석을 제대로만 해도 일이 나오는 시험 맞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거는 공부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문제풀이만 먼저 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 강좌에도 리딩 스킬 강좌가 있습니다. 독해의 원리가 있는데 저 꼭 학생들에게 추천해요. 해석의 원리 먼저 듣고 독해의 원리 들어라. 왜? 기본 해석 능력은 있어야 되는 게 이런 케이스죠. 문제가 빈칸이에요. 어떤 내용인지는 스토리인데 알겠어요. 그럼 알면 뭐예요? 근거도 알겠어요. 알면 뭐예요? 빈칸 부분 해석이 안 돼요. 그럼 그 문제에 날아가는 겁니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는? 2월까지는. 자 그러면 뒤에 제가 한번 질문 좀 해볼게요. 수능의 평균 문장은요. 수능은 작년 수능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장문도퀴를 제외하고 16줄에서 가장 길었던 건 20줄짜리 문장이었습니다. 장문도퀴 빼고요. 옛날하고 달라진 게 문장 길이가 좀 길어졌거든요. 그냥 제가 16줄이라고 해드릴게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한 문장의 길이는 약 그러니까 16줄에서 20줄인데 한 7문장 정도 돼요. 그럼 수능에선 한 문장의 길이가 보통 2, 3줄이 한 문장이에요. 우리 고1, 고2 아닙니다. 한 줄짜리 문장 물론 나올 수는 있지만 한 줄, 한 줄만의 짜리보다 2줄, 3줄까지 나오고요. 역대 최고 기록은 8줄짜리가 한 문장인 적도 있어요. 한 문장이 8줄에 8줄만의 마침표가 한번 나와요. 문제가 뭐냐면 아, 문장 길이가 고2 때 비해서 길어지기 때문에 호흡이 길어져요. 해석하는 방식 제대로 해석하고 빠르게 해석하는 방식을 익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둘째, 제가 2월 말까지는 해석을 꼭 잡으라고 얘기하는 게 고3 학생들, 고3 학생들 아시죠? 3월 달에 학교 가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일단 EBS 수능특강부터 아마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학교에서 더하기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돼요. 학교 3월 달에 개학을 하면 공부 시간이 확 줄어요. 영어, 제가 자습할 수 있는 시간 다시 말씀드릴게 영어 해석한 걸 공부할 시간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2월 말까지 꼭 잡으라고 하는 게 실제로 3월이 되고 나서부터 자,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얘기할게요. 나 해석 공부 전 선생님이 그래서 꼼꼼히 다시 해볼게요. 타이밍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2월 달까지는 해석 공부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뒤에 한번 내용 볼게요. 길어지는 문장 얼마나 정리되어 있나요? 자, 영어는 아까 말했지만 수능은 한 두 줄 반, 세 줄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1번 있죠. 후치수식 우리나라 말에 없는 구조예요. 자, 우리 학생들이 가장 해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선생님들 흔히 말씀하시죠. 끊어 읽고 묻고 읽어라. 이런 말이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런데 문제가 우리나라 말 어순에 없는데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그 후치수식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어떨 때 가로 열고 어디에서 닫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특히나 가로 닫는 거를 몰라요. 후치수식은 명사를 꾸며주는 건 딱 5개밖에 없어요. 5개의 구조일 때 무조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뒤에서 꾸며 들어가는 말이 되는데 혹시 가로는 어디서 닫는지 아세요? 끊어 읽기 아니면 또 다른 후치수식 앞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후치 어디서 가로 열고 어디서 가로를 닫아야 되는지를 많은 학생들이 몰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문장이 3주 정도 된다고 칠게요. 문장이 길어지면 수식하는 말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 끊어주고 묶어주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단어만 기억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한테 흔한 문제가 문장이 길어질 때 흔한 특징이죠. 단어는 기억이 머릿속에 맹맹 돌아요. 그런데 뭔 말인지 모르는 게 수식어구들을 묶어놓지 않았으니까 둘째 같은 계통인데 끊어 읽기 묶어 읽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디가 의미 단락인지가 정해놓지 않고 정리 안 해놨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단어만 기억나고 3번 수능에 여러분들 도치구문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한번 쉬어봤어요. EBS 수능특강에서만 도치구문이 27번 나왔어요. 수능특강 영어 영역책에서만 그럼 여러분들 대충 그냥 막연하게 곱하기 3 해볼까? EBS 교재에서만 적어도 80번 이상의 도치구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6월 9월 수능에 도치구문의 문장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00% 나오죠. 그럼 난 도치구문 나오자마자 아 이거 도치구문인지 아닌지 해석을 어떻게 할까? 보자마자 직감대로 해석을 하세요? 만약에 못했으면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에즈요. 맞는 분들이 너무 막연하게 해석하죠. 여러분들 에즈가 1년에 EBS 교재에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장담해요. 500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에즈가 나올 때 얼렁뚱땅 계속 넘어가요. 아니 몇백 번이 나오는 에즈인데 여러분들 6월 9월 수능에 에즈 나와야 안 나와요? 100% 나오죠.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빈칸에 에즈가 있다 쳐볼래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에즈가 딱 빈칸 앞에 에즈가 있어요. 와우. 스토리는 아는데 해석 못해 답을 못 구해요. 에즈는요. 막연하게 많은 게 아니라 제 강좌 내용이 있는데 철저하게 품사에 따라 해석이 딱 정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전치사 해석 되게 막연하신 거 아시죠? 전치사 얼렁뚱땅 해석했을 때 이럴 수 있어요. 본문에서는 전치사 솔뜨말로 옛날처럼 얼렁뚱땅 넘어가도 별 문제 없어요. 대충 뭐 대충 이런 의미인가 보다. 그런데요. 선지 1, 2, 3, 4, 5번에도 전의사가 나오죠. 선지에서 해석이 안되면 그건 날라가는 거예요. 스토리 날면서 답을 못 고를 수 있으니까 동사의 다양한 해석 여러분들 동사 이럴 때 있죠. 우리가 흔히 있는 케이스인데 여러분들 단어는 되게 익숙한데 해석 튕길 때 있죠. 단어 나왔는데 해석이 안되는 거야. 예를 들어보면 요거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메이크가 만들다만 있어요? 아니요. 뒤에 명사가 절대로 안나오면 이건 향하다 가다예요. 예를 들면 I made toward 더 도어전 해볼게요. 이거 보자마자 나는 만들었다가 아니라 나는 문쪽으로 향했다야. 향하다 가다. 메이크는 뒤에 명사 안나오면 이거 향하다 가다의 뜻이에요. 그럼 향하다 가다만 있을까? 아니요. 메이크가 되다도 있죠. 뭐냐면 여러분들 막연하게 다이오가 아니고요. 어? 이럴 때는 이렇게 꼭 해석을 해야지 문장이 해석이 되는 거야. 하나만 해볼까 여러분들? get 한번 해보자. 수능에서 get의 뜻이 몇 가지가 있게요? 여섯 가지예요. 하나 추가하면 일곱 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get이라고 하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 반드시 뒤에 품사에 따라 해석이 정해지거든요. get 뒤에는 명사도 효용사도 안 나왔으면 무조건 도착하다 해요. get 뒤에 효용사만 있으면 되다가 되고요. 명사만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이해하다 아니면 가지다 얻다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럼 동사해석 막연하게 해석한 물 되게 많을 거예요. 자, 뭐냐. 문장은 길어졌는데 나는 정말로 끊어주고 묶어주고 어디가 수식어군지 정리되어 있는가 둘째 나 도치고문 수십 번 나오는 거 아는데 보자마자 이런 거 해석하는가 as는 해석하는가 아니면 동사는 제대로 해석하는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학습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제가 말한 이유는 뭐죠? 해석 공부 꼭 하시라는 얘기예요. 2월 말까지는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2월이 넘어가면 공부 시간 정말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석 방법 이론 정리는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누군가한테는 배워야 돼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론은 배워야 되는데 이걸 뭐 한 달씩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2주 안에 마스터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빠르게 어떻게 해석을 공부하는 거구나. 참으로 제 강좌에는 이제 해석의 원리 강좌가 있는데요. 만약에 해석의 원리 강좌를 들으시면 12강인데 가능하면 2주 안에 완강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배워야 되는 건 맞는데요. 혹시 선생님한테 배우면 성적 올라가요? 아니죠. 또 여러분들 이 말 듣자마자 또는 이제 또 닫아 봐야겠네. 뭐야 여태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내 거 들어도 성적 안 올라가가 아니라 배우고 나서 뭐 해야 돼? 적용을 해야 자기 실력이에요. 누군가한테 배웠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배웠으면 같은 패턴의 해석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바른 학습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해석 공부하는 학습 방법 핵심이 이거예요. 배우고 나서 적용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감히 그냥 다른 교재 몇 개를 추천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 강의 학생들한테 제가 누차 말해서 우리 현장 강의 있는 학생들은 지금 알죠? 제가 무슨 책을 추천할지. 2월달까지는 가능하시면 이 정도 공부량은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1등급 언저리예요. 제가 1등급 언저리에 있는 학생이라면 그냥 곧바로 고3 기출 문제를 사세요. 고3 기출인데 가능하면 꼭 자이스토리 아니면 마더통을 사세요. 자이스토리와 마더통은 물론 시중에 더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자 올해 책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뒤에 해설지에 전 지문 구문독해가 다 있습니다. 끊어놓고 묶어놓고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론을 배운 다음에 자기 혼자 적용할 때 해석이 막혔으면 해설지를 보시면 돼요. 자 1등급 언저리인 분들은 이걸로 공부하시고요. 2, 3등급 정도 할게요. 2, 3등급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추천한 책이 마더통의 구문독해 3채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문독해 3천이면요. 문장 몇 개게요? 3천 개예요. 대부분이 기출 문제인데요. 이론은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만약에 제 수업을 들었으면 배운 파트랑 관련된 지문들을 해석 공부하면 정말로 마스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후치 수식. 얘들아 어디서 가로 열고 어디서 닫았다. 이렇게 한다고 치워볼게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문장을 가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빠른 속도로 묶어주는 연습을 하기에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4등급 이하라고 해볼게요. 4등급 이하인 학생들한테 제가 꼭 추천하는 게 있어요. 특히 한 4등급 정도 된 학생들한테는 해석의 월위를 들은 다음에 꼭 꼭 꼭 꼭 창피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고위 기출 문제 사세요. 고위 기출 문제에 똑같아요. 자이스트리안 마더통을 얘기합니다. 해설지에 전지문 구문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고2와 고3의 차이점을 볼까요? 고3 거는 수식 어구가 더 많아져서 문장이 좀 더 길어진 것 뿐이에요. 고2와 고3은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거 먼저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있죠. 5등급 이하의 학생들. 절대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작년에요. 제가 실명으로 말한 적도 있는데요. 분당에서 저 현장 강의하던 맨날 50점대 나왔던 학생 이번 수능에 94점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한테 너 쪽팔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고1 모의고사 구문독회 먼저 공부해라. 고1 기출 문제 산 다음에 해석 공부 끊어주고 묶어주길 빨리 해라. 한 달만 해라. 한 달 하고 나선 넌 곧바로 고2 기출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잘라주고 단원 외워가면서 잘라주고 묶어주면서 해석 공부를 하라고 시켰어요. 고2까지 끝났고 나선 학생한테 우리 EBS에 집중하자. 문제 풀이도 나중에 우리 고3 기출 문제는 우리 6월 넘어가서 하자. 제가 그 학생한테 시켰던 게 정말 50점대였었고요. 제가 이름 뭐 이세 뭐 동그라미인데요. 자 50점대인 학생이 94점이 나왔었는데 그 학생한테 시킨 게 너 무조건 나랑 수업 들었다고 점수가 꼭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론은 되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배우지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1 거 한 달 고2 거 한 달 그리고는 곧바로 고3 용을 공부 시작하자 라고 시켰던 케이스예요. 그러면 뭐냐면 해석의 공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 이론은 배워야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적용하는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 해석 공부 안 깨집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정도 공부량은 필요할 것 같아요. 고3 기출문제 그래도 10회 분량 정도 2, 3등급 구문도 케익으로 가능하면 2월 달에 끝내고요. 4등급 학생도 가능하면 10회 모의고사 그 다음에 5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속도가 워낙 느린 걸 저도 아니까 10회라고 딱 정해주진 않을게요.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많은 범위를 투자를 해서 2월 달에 고1 모의고사를 한 달만 공부해라. 이건 제가 시간으로 정해드릴게요. 이 정도 공부하시고 이제 두 번째 3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 문제점 얘기할게요. 해석 공부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혹시 스스로에게 자기가 해석한 거에 대한 확신이 드세요? 난 해석한 거 완벽하게 해석했어. 확신 안 되실걸요?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과외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야 너 해석해봐 한 다음에 선생님이 계속 하나씩 수정해주지 않는 이상 자기가 해석한 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습입니다. 예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러세요. 영어 특히나 EBS 공부 들어갈 때는요. 이제 3월이라고 해볼게요. 3월에 EBS 영어 공부가 들어갈 때 복습 따위랑 비교하지 마세요. 예습이 여러분의 성적을 올릴 겁니다. 제가 예습을 꼭 하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습을 하는 건 단어를 미리 찾아서 외우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단어 찾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해석하고 나서 해설지랑 비교해보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습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예습할 때는요. 내가 문장을 단어 모르는 건 표시를 하면서 끼영끼영 해석은 해보세요. 답안지도 보실 필요는 없어요. 끼영끼영 해석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케이스가 생기죠. 내가 이거 단어만 알면 이거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거 패스예요. 계속 패스예요. 근데 단어랑 관계없이 어 이거 문장이 왜 해석이 안 되지? 무조건 형광펜으로 밑을 쳐놓고 수업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제 설명드릴게. 여러분들 영어 선생님들은요. 한 문장 쭉 읽고 한 문장 쭉 해석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딱 끊어서 읽어요. 그러니까 딱딱 끊어서 읽고 그 부분 해석하고 뒤에 끊어서 읽고 해석하거든요. 왜 선생님들이 끊어서 읽는지 아세요? 거기가 가로가 열리고 닫히는 부분이에요. 의미단락별로 선생님들은 딱 끊어서 읽어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습할 때 포인트가 이건 거죠. 내가 예습한 거 맞아? 라고 하고 싶을 때 예습을 했으면 선생님이 딱딱 끊어서 읽어주거든요. 그 부분이 딱딱 의미단락인가는 자기가 파악했다는 얘기예요. 둘째 단어 몰랐던 건 표시를 했으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쓰고 나서 복습할 때 외우면 되고요. 이럴 때가 있죠. 내가 형광펜을 펼쳐놨어. 초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시간의 집중력 자체가 비교가 불가능해요. 예습하고 들어가면. 왜 이거 너무 알고 싶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내가 뭘 모르는지 완전히 파악되고요. 각인되는 정도가 아니라 복습을 하면 완전히 그 구조가 암기가 돼요. 나 이런 식일 때 해석을 못했구나. 잘못 묶어주는구나.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나 어저께 예습했는데 어? 나 왜 어저께 해석했을 때랑 선생님의 해석이 완전 다르지? 그럼 빨리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고쳐가는 과정이에요. 예습이 복습보다 중요한 게 예습 왜 했을까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학습 방법을 정리했다고 성적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뭐하라고요? 적용을 하셔야 성적이 올라가요. 적용을 해야 많은 문장을 적용해야 되는데 제가 등급별로 설명은 드렸지만 어쨌거나 3월달부터는 뭐야? EBS 교재를 어차피 여러분들 EBS 교재라는 게 내가 EBS 수능에 연계된 책이지만 그런 관계없이 이거 단순히 그냥 영어 문제집이라고 생각해 보실래요? 어차피 영어를 공부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적용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학원에서도 수업한대요? 그러면 내가 예습을 해서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를 구분할 수 있고요.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적용할 수 있고요. 틀렸으면 선생님의 수업들을 들으면서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해석 내용을 고쳐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석 공부는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 2월까지는 이론 수업이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정도 공부는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3월달이 되면 영어 공부 시간이 확 줄어버리겠죠? EBS 공부밖에 못해요. 4월달은 더 못해요. 4월달에는 당연히 뭐야? 중간고사 내신 공부 때문에 비용계 공부 시간이 거의 안 나옵니다. 영어는. 그래서 그냥 제가 3, 4월까지 EBS로 해석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석적인 공부는 그렇게 인제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인제부터는 중요하지 않아요. 5월부터는 뭐예요? 문제풀이에요. 시간제구 문제 푸는 공부에 포커스를 두면 돼요. 왜? 6월 모평은 의미가 있거든요. 6월 모평 잘 보시려면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5월달에는 문제 푸는 방식도 익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해하지 마시고 5월 이후로 문제풀에 포커스 두는 건 맞지만 그때는 이제 모든 문장 해석을 꼼꼼히 하는 연습이 아니라 자기가 해석을 정 못했던 문장에 한해서만 형광펜 밑으로 쳐놓고 그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수능까지. 그래서 해석 공부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이론을 배운다.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적용하셔야 돼요. 그럼 적용하는 거에 포인트는 뭘까요? 예습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성적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요. 옛날에 비해 자기 해석 능력이 완전히 바뀌어요. 꼭 나중에 3월이 되시면 예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습하지 않으면 수업시간에 일단 졸립고요. 자기의 영어 실력 발전이 없어요. 왜? 선생님이 알아서 끊어가면서 해석해 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읽기만 해요. 성적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론 배우시고 2월 달에 적용 공부하시고 예습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다른 내용으로 도움드리자마한테 도움되는 내용 생각해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꼭 수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